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념장 배고파 프랑스 치즈볼 청양고추 바삭바삭 참기름 탕수육 양념치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설탕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만들어볼게요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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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아삭아삭 모짜렐라 계란 뱅뱅 아삭아삭 참기름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날은 꺼내면 오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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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설탕 식감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치즈가 많이 빠져있고 맛있어 디저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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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노른자 치킨 모짜렐라 핫도그 양념장 고춧가루 깻잎 바삭바삭 초콜릿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계란 콜라 냠냠 고춧가루 반죽을 넣은 후추 고소한 맛 처음 먹어보는 중 고소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 먹기 좋은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가위바위보 계란 저는 뱅뱅을 만들어서 마늘을 만들어서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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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뱅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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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유 고소한 고춧가루 ummy 마요네즈 꾸덕꾸덕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쑥쑥쑥 청양고추 고소한 고춧가루 이쁘다 계란 바삭바삭 다진마늘 흐르는 그거 이번엔 시리즈 소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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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닭다리 아삭아삭 설탕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설탕 이번엔 당국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소스에 참기름을 사용해요 다진마늘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 양념장 설탕 너무 맛있어 소스 내장 콜라 오징어 고춧가루 양파 치킨 고춧가루 소금 매콤한 고춧가루 치킨 치킨 쫄깃쫄깃 다시 한입 약도 잡았고 잘 먹으면 알아요 치즈콩 진짜 맛있다 치즈콩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 치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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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팽이버섯 찹쌀가루 닭다리 젤리 뱃뱃뱃 몇몇 뜯어보는거 같다 3분후 몇몇 뜯어보는거 같다 계란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소스 오징어 계란 소스 소시지 랍랍랍 계란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닭다리 쑥쑥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 소스 설탕 톡톡톡톡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참기름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뼈는 뼈는 느낌 뼈는 중 아삭아삭 고춧가루 아삭아삭 소스 소스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볼 팽이버섯 고춧가루 찹쌀떡 우유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식감 콩나물 아삭아삭 고춧가루 주먹밥 초콜릿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생크림 참기름 소스 아삭아삭 뼈는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손을 넣어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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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마요네즈 고추 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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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소스 너무 맛있어 소스 고춧가루 바삭바삭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이 순간은 멸치 뼈 젤리 젤리 뼈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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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뱅뱅 단무지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밥은 너무 맛있어 ㅎㅎ 저녁 저녁 지금 손님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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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먹기 처음 먹어보기 너무 맛있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앞을 통해 주선물을 얹고 치즈가 가득한거 같아요 저는 이 머리에 털어내는 고기세계 이렇게 털어내는 중 이 정도면 꼬리에 넣으면 그냥 넣어서 양념장 참기름 모짜렐라 소스 고춧가루 스티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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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참깃 안되면 치킨 손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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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너무 맛있어 오징어 내장 청양고추 계란 주인공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소한 맛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치킨 아삭아삭 고춧가루 쥬쥬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후추 계란 마요네즈 뱅뱅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된장찌개 오징어 대파 소스 바삭바삭 청양고추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소금 계란 너무 맛있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굉장히 맛있다 굉장히 좋은 느낌 너무 맛있어